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혹시 욕실만 안내려가는거에요? 네 욕실만 바닥만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여기죠 오 욕심 크네 바닥 여기 세면대도 다 안내려가고 다같이 안내려가는거죠 바닥만 쓰면 차올라요? 차올라요 어제 결제 다 해주면 얘는 괜찮아요? 아 그럼 피트로 있네 잠깐만요 혹시 의자 있나요? 의자 천장에 한번 구조 좀 보려구요 배관 구조 배관 구조 좀 보려구요 배관 구조를 알아야 작업하는 방법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어떤대로 내려가다가 어떤대로 안내려가다가 세면대는 또는? 세면대는 괜찮구요 피트로미네 일단은 여긴 원래 있었는데 없었네 아 그거 저저저저 욕조 네 오케이 알겠어요 어떤거 좀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욕조를 리무릴링하고 연사에 조금씩 세그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여기요? 네 파일을 다 맞추고 네 그때는 멀쩡했는데 네 네 네 한 3년전에 리본을 하고 물이 나갔다 안나갔다 안나갔다 아 예예 알겠어요 네 차오르네 네 차올라 차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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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오르네 차오르네 해 calidad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짠 짠 얘들 피트랩인가? 아닌데? 얘들 피트랩일수도 있겠다 1층이니까 이거 언제 했는데요? 3년 전에? 근데 그때부터 증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한거에요? 네 처음에 시골을 하고 일 있는데 안 일을 가더라구요 그때 막고 없애고 집사람을 하는데 내가 이게 왜 일이냐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하고 탈락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요? 밀려들어갔을때 했는데 점점 쓰다보면 나갔다가 괜찮았다가 그러더니 저번에도 염산 사다가 1년전에 염산 사다가 뿌렸거든요 네 염산이요? 병원이 여기 작아지는데 피트랩은 아닌데? 피트랩은 아닌데? 얘는 근데 물이 아예 안빠지는건 아니네? 물이 아예 안빠지는건 아니네? 조금씩 빠진다 물이 안빠지고 잡을립시다 물이 부당자들이 물이 부당자들이 물이 부당자들이 비판에 구조는 피트랩은 아닌거 같은데 못들어가네 그래서 이 건물이 옛날 건물이라 일단 돌려보는게 가장 좋겠는데 앞에 헤드를 좀 바꿔가지고 나도 이런거 하니까 관리사무실에 가서 도면을 달라고 했더니 도면이 없대요 도면이 없겠죠 이 오래된 건물이라 일단은 나를 바꿔서 외날로 들어가는데 좀 좁아요 지금 뭘 써? 그래서 거기만 일단 지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외날로 바꿔서 지금 거기가 넓어 좁아 좁아 외날로 바꿔서 일단 거기를 진입을 시키고 얘는 피트랩이 맞는데 얘는 아니거든요 지금 봤을땐 들어가야 정상인데 이제 문장 안가는거구나 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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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다 됐다 머리카락이 엄청 많을거에요 머리카락 많을거에요 차로 놓고 보면서 하면 되요 손으로 붙는다 손으로 붙는다 손으로 붙는다 손으로 붙는다 자막 전공기 건드려보고 여기 여기 간단하게 여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공용관에 행주관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혹시 2층은 여기를 영유하고 이러지 않죠 따로 세지 않았을 때 그러지 않죠 뭐 물 없어 물이 아예 안 빠지네 물이 아예 안 빠지지 않나요 뭐가 있냐 와 머리카락 뭐야 트레일이 왜 들어가 있지 트레일이 지금 지금 뭐가 올라오고 거꾸로 올라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그건 여기 전에 들어갔어 전에 전에 들어갔어 전에 전에 예전에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더라고 트레일이 뭐 트랩이 있나본데 안 들어가는게 지하로 내려가 봐야 되겠다고 이게 지하로 내려가 봐야 되겠다고 이제 석션 한번 깔아 볼게요 쉽지는 않은 것 같네 물의 양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흑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물을 빨았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샷포트가 이렇게 짧게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려가다가 갑자기 그런 거죠. 전에도 그러면 천천히 빠졌어요. 어떤 데를 쭉 내려갔다가. 어떤 데를 안 내려갔다가. 그래요? 천천히 빠졌다가. 그래서 저 염산을 갖다가 보니까 좀 잘 일을 하더라고. 그래요? 네. 아까 중간에 깨있던 거 이제 없었네. 없으니까 내시기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아까 못 들어갔는데. 그거 아까 빼뜨린 거 있죠? 응. 자 보시면. 여기 막힌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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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주니. 마지막 하 ouais. 맞춘지 않네. 여기 앞에 있는Whoo. 안떼져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와 백시메트 잠깐만 얘를 백시메트랑 잠시만요 공살때 들어갔네요 완전 안전들어간거에요 완전 공살때 들어간거에요 근데 우상을 하고나서 얘기해서 걔네들 한번 와보라 했는데 안와봐요 3년전이라고 했잖아 떨어진거 같은데 여기가 더웠던게 물을 틀어볼게요 이쪽으로 막히는지 저게 머리카락이 쌓인거에요 밑에 바로 차잖아 그죠? 물차게 더 자고 있네 하.. 쟤를 봐봐요 공략을 바꿔서 에이 예이 시멘트가 공산위원이라고 말하고 백시메트네 벽시멘트! 아껴져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를 와 벽시멘트 잠깐만요 얘를 벽시멘트라 잠시만요 얘는 석션을 공사할 때 들어갔네요 안전 들어간거에요 안전 덩어리 뒤에 들어간거에요 안전 덩어리 뒤에 들어간거에요 그런데 공사할 때 하고 나서부터 현상이 생겨서 걔네들로 한번 놔보라 했는데 안한거에요 3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떨어진거 같은데 여기서 부었던게 물을 틀어 볼게요 이쪽으로 막히는지 저게 머리카락이 쌓이고 쌓인거에요 저게 머리카락이 쌓인거에요 밑에 바로 차잖아 그죠? 물차이가 더 잘보이네 잠시만요 하아 쟤를 잠깐만요 쟤를 한번 공략을 한번 바꿔서 만들어볼까요? 한번 해봐야되는데 잠시만요 한번 만들어볼까요? 한번 해봐야되는데 한번 해봐야되는데 한번 해봐야되는데 아니 꽉쳤네 보통 차는것도 아니네 이렇게 얘는 너무 무거워서 못 돌릴거에요 안 되면 큰걸 갖고야죠 샤프트를 큰걸 갖고야되는데 큰걸 갖고야되는데 큰걸 갖고야되는데 큰거 반면 뭐 고아수척 해야되요 이거 나중에 안돼 아니면 밑에 내려가서 벽안에 자르던지 해봐야 될까 해봐 문서를 좀 갈아보고 이걸로 안되면 큰걸로 8mm짜리 바꿔야되네 큰걸로 벽걸기 해주세요 벽걸기 해주세요 이제 여기를 지나가야 되요 일단 차갑니다 들어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개 안보이니깐 이렇게 해서 쭉 갈아야 돼 배관이 작아서 세밀이는 빡칠 것 같은데 동그랗게 작년이 3개 안보이니깐 7개 안보이니깐 3개 안보이니깐 물이 좀 빠지죠? 물이 좀 빠지나요? 물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빠지는 것 보다. 조금씩 빠져야 돼. 전보다는 좀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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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네 왜 안 빠졌지? 깨졌죠? 아까도 깨졌네 아까도 많이 깨졌네 아까도 많이 깨졌네 빠르면 좀 나올 것 같아요 기다려보세요 아까 올라온 것 같아 확실히 아까랑 올라오는데 우리 틀림이 소리가 나잖아 소리가 나잖아 소리가 나잖아 소리가 나잖아 나왔네 타일이 좀 거기도 있고 이런 거 들어가고 그러니까 계속 다 바뀌었지 이게 어디 있어? 아까 이거 껌전고 껌전고 여기 있어 이것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많이 들어있어 많이 아래 들어가 있었어 봐 그래도 많이 깼죠 그래도 많이 깼죠 그래도 여기 조금만 더 깨면 될 것 같아 조금씩 더 진짜 많이 깬 거네 조금씩 더 여기 어디 있어 아까 껌전고 껌전고 여기 있어 이것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많이 들어있어 많이 아래 들어가 있었어 봐 여기 많이 깼죠 여기 어디서 깨면 될 것 같아 어디 또 찍으면 될 것 같아 아 고춧가루 오 들어왔다 오케이 오 들어왔어 오케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일단 4시간 넣어봐봐 빼고 넣어야 돼 많이 들어가는거 들어갔다 느끼죠? 됐잖아 됐죠? 이거는 흘러가서 빨아들려야 되고 얼마나 많이 낀거야 아 사장님 조만난거 복이네요 조만난게 복이라고 이런 자극들 입대에 뿜은거 있네 아니지 자 여기가 근데 여기 앞에도 뭐가 있어 자꾸 안 빠져 이거 아까 이렇게 잡혀있어 네 여기 여기가 아니네 배관이 뭐가 구조가 안좋다 자꾸 여기 걸리는게 여기 자꾸 내시기니까 아무튼 깨끗해졌잖아 여기 좀 남아있는거 그냥 이거랑 뭐 되게 안되어서 아니네 배관이 뭐가 구조가 안좋다 자꾸 여기 걸리는게 여기 여기 몇시기니까 여기 몇시기니까 여기 안좋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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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아있는거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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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빨아지니까 아 모르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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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 이 여기 여기 잠시만요 але 여기 여기 어디 여기 내려간 뒤에 있는거에요? 총에 있는거에요? 일본풍이 있죠 여기 밑에 내려간 배간이 커요 여기서 빠지면 고객이 많이 해요 고객이 안 좋네요 됐어요 잘 빠져요 그 밑에 내려가면 같이 가는거 아니에요 물이 잘 흘러가잖아요 5도만? 됐고 던지고 있네요 던지고 있네요 던지고 있네요 던지고 있네요 돼지 던지고 있네요 던지고 있네요 던지고 있네요 던지고 있네요 아까 그 고놈 있죠? 고놈 뒤에 가드려야돼 고놈 소리랑 고놈 고놈의 중 고놈의 중 고놈의 중 아... 이거 뭐해? 다 던져 여기 있잖아 여기요? 얘를... 할께요 여기 이제 안보여 아... 할께요 까로 데려가고 가죠? 아냐 아냐 안 데려가죠 구백 안 좋네 됐어요 물 잘 빠져 물이 잘 흘러가잖아요 잘 빠지죠 네 됐어요 저 밑에 내려가면 같이 가는거 아니에요 물이 잘 흘러가잖아요 5분간? 네 됐고 이거 이거를 쌍나루 바꿔서 펄어 버려야겠어요 아 고생했다 고생했네 아이고 고생했다 잠깐만요 이거를 일이 없으니 보이시나지 예 맞습니다 그만 충분히 이해해야해요 고생했네요 아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안지나오네 왔다 맞죠 네 왔죠 왜이들 모델왕이 왠지로 끓여 모으시지 에? 남편이 오이 오이 보라 아따라 자막이 터끠 gle이 также 저도 패드 입장에서 저도 쓰네요 패드를 얘를 먼저 떼야돼 다 털어져요 이게 공연관이에요 여기까지만 공연관입니다 좋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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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결국 배고픔 요거는 뚜껑인데? 요것도 들어가고 요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이거 세제골 얘도 변기에 잡다려 들어가요 저희 이걸 많이 빼러 다녀요 요거는 뭐? 고소... 뭐야 이거 유리 모르는 것들처럼 아니 뭐 유리 모르는 것들처럼 뜨고 100원이야? 10원이야 이거? 100원? 100원 아니에요 이거? 모르겠네요 100원 아닙니까 이거? 100원 맞죠? 100원처럼 아니에요 100원처럼 이거잖아? 아 신받다 이거 와 100원 누가 돈을 갖다 놔버렸어? 와.. 돈 벌어왔네